여기 좋네요. 주완이 아직까지 갔다 왔어. 오빠 안 해? 대충 보나? 엄마, 양말. 양말 씨나? 양말 씨나? 우리 또 학교 보내야 되니까. 아침마다 그냥. 일곱시에 일로 놔야 돼요. 큰애가 몇 학년이에요? 다 4학년. 다 2학년. 한창 손이 많이 갈라. 네. 밤은 하지 마 그냥 자꾸. 밤은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.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다. 아빠 닮아. 아침 챙겨주는 거예요? 아이고. 우리 김치 안 먹어서. 김치를 안 먹어?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야 돼요. 다 떠먹여주네, 아직까지. 아니,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어요. 저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니까. 맞아, 맞아. 정우, 엄마 다 하고. 그때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칭얼칭얼 대거든요. 엄마가 해줬는데. 아빠는 아직 자네? 아빠는 아직 자네? 엄마만 열심히 하네요? 엄마는 딱 자네? 매니저가 힘들죠. 아들? 2천 원씩 줘야 돼. 안 돼. 아빠. 2천 원씩 줘야 돼. 애들이 굉장히 밝아요. 근데 요즘 떡볶이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. 아침마다 이렇게 돈 줄래요? 아침마다 일주일에 세븐 치는데 저런씩. 마을 열어놓고는 자! 칠데도 궁극기 대사가 천 원씩만 줘. 맞아, 천 원이면 돼. 아빠한테 돈 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귀한 거나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자. 할아버지 인사할 때는 정중하게 하는데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. 함께 갔다 오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처음은 안 나와. 왜냐면 처음에 아니, 인사도 안 했거든. 안녕? 오늘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아져요. 좋아요, 성격이 좋아져요. 군김살이 하나도 안 돼. 달리 예절 교육이야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가 다 해줘야 돼.